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잠시 영상 끊었다 갔습니다 다음 파트에 녹화 싱크가 좀 안맞아져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가는거니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영상은 복원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는데 좀 잘렸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시작합시다 아 그래 아까 맘보스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거야? 가만히가 이상한데 파킹해놔가지고 화룬한데 죽었어 괜찮아 맘마미는 흰색만 있으면 돼 진주주세요 진주 마모님 눈님 아까 지셨잖아요 진주주세요 아 지금 맘보스 다 마나 드신걸로 게임 끝냈 뭐야 이거 아우 니가 때린줄 알았다 달라고 어 어 아 이거 어떻게 좀 저기 뭐야 여기 인간적으로 길 하나 나야되는거 아닌가? 우리 집말고도 좀 여기? 다리 하나? 어이 뭐 왕망이가 와서 먹네? 왕망이가 와서 먹네 왕망이가 걸쭉하게 드시다가네 맛나기도 잡숫이네 왕망이 배는 안고프고 왕망이 체크 한번 해줘야겠다 아유 그냥 푸짐하게 터동하시네 그냥 아 마땅이지 그냥 먹이통을 썼지 않아 진주주세요 빨리 아니 맘밤이다 마라 드신걸로 끝났어 게임 맘밤이가 맘밤이가 진주 5천개źville 칠흑 아 진주주세요 더 줘야 돼 너는 지금 가뿔 준비 해야돼 지금 갚아야됩니까? 당연하죠 그 저희가 북극 한번 갑시다 북극? 아 어디꺼 갑시다 추워 죽었어요 아까 내가 그러면 너 갑옷 만들어줄게 오케이 그 쇠로 만들어줘 근데 쇠 갑옷이 더 춥지 않을까? 아니겠지? 너무 현실적이지 않겠지? 현실적이지 않겠지 게임? 나 그럼 마기촌 된다 어 나 알았다 왜왜왜왜 그것 그거 만들다가 아이템 만들다가 야야야야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? 야야야 난 개구리 타고 놀아야지 개구리랑 난 늑대 타고 가야겠다 거기서 가죽 좀 얻어봐야겠다 가서 아니 그 어머니 놀러 가실 땐 그냥 편하게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아 이게 뭐 이렇게 가로 가는데 뭘 또 거기 그런 거야 아유 우리 그 가족 모처럼 다 모였는데 어디 동산 한번 놀러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님들 좀 호강해 드리려고 같이 한번 놀러 갑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그럼 잘됐네 장갑 하나 챙겨야겠어 왜요 엄마? 아 가는 김에 쑥 좀 캐우게 너희들 쑥밥 해주려고 이런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거기 놀러 가실 땐 좀 놀러 가요 좀 그게 놀러야 나한테는 대형은 노동이 곧 재미야 공감대? 효니 효 효 어? 여러분 효를 하세요 부모님께 효 좀 하셔 얼마나 어? 저거 하셨으면 물론 나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고생 많이 시켜 와 집에 뭐야 뭐? 이왕이면 부론토도 갖다 놓을게 내가 안에 잠깐만 껴다 부론토 너무 느리잖아 아 집에? 어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는데 뭐지 이거? 어 마모네 이거 와봐 개 신비하다 뭔데? 가서 와봐 사망아 자 밥을 줄게 알겠어 일단 카봉 먹고 와 부론토는 진짜 이중으로 동물을 타고 떨어져도 체력이 깎이네 진짜 이씨 이거 타려면 꼬리 터될 꼬리 터될 진짜 어디 갔어? 야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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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씨 아니 여기다가 이걸 박으면 그럼ше 이거 cannot 아 위atta 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나 counter 집이다 알겠냐? 아니야 힝 아니 무슨 닌자들이야 닌자들? 아니 닌자세요 무슨 가하핳 그게 나 홀로 집안 집입니다 알겠어? 집 앞에다 덧 깔아 두고 마취화살로 사람 마취 시키는 클라스? 진짜 혹시 몰라서 저쪽에도 닿아놨지 réalité 떼야겠다 아니 말만 피부이지 우리끼리 이끼리 다 돼 이게 무슨 PVE야 사람 죽어나가 똑같은건데 아니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빼봐 이거 좀 어떻게 빼 나 이거 빼는 맘먹고 수리하지 마시고 빼세요 왜이래 시점 나 왜이래 아니 나 시점 왜이래 아니 무슨 목에다가 화살을 쐈어 내가 무슨 오크야 오크? 아 진짜 야 근데 그 화살 되게 좋다 한방이네 개웃겨 이 맛에 삽니다 여보세요 그 골드진주 왜 빼가셨어 골드진주 내 진주야 내 진주 뭔 진주야 또 아니 그게 왜 형 진주야 내꺼지 내 진주야 내 진주 아니 내 골드진주 없어졌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그건 나 아니야 야 사망아 나 안갔어 형한테 니가 안갖고 갔으면 내 골드진주 누가 갖고가 나 아까 형한테 갔어? 아니 당연히 갔지 아니 너 나 안갔다니깐 와 이거 진짜 와 나 억울해 나 기절시켜 그럼 나 나 기절시켜 아니 이게 상점이어서 골드진주를 이거 살 수 있어서 열심히 노동해서 오늘 얻었는데 나 기절해가지고 내가 서버 잠깐 싱크 안맞아서 리방한 사이에 내 아이템 빼갔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이건 진짜 억울함인데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 골드진주야 야 이거 100%까지 불러 아니 야 왜 내가 더 의심을 하냐 왜요 블랙진주는 안 빼갔어 블랙진주는 돈이 얼마 안되니까 블랙진주는 왜 빼갔어 골드만 빼갔어 골드만 아니 아니라니까 안갔는데 어떻게 기절시켜 그럼 아 기절시켜 뭐라고 까 까 이거는 100% 뭐 샀어 이미 샀어 안 샀어 기절시켜 나 청량결백합니다 이미 바꿨겠지 여보세요 골드진주가 왜 없어 아니 나 아까 죽었잖아 철산에서 하나도 없으면 의심해야돼 아예 하나도 없으면 야 그러면 너 뭐야 너 내꺼 훔친다며 죽었지 아니지 그럼 어떻게 훔쳐 아 나 아까 거기서 한번 눕지 않았나 안 누웠어 거기서 그때 아까 스쿨피언에서 여기야봐 여기야봐 이거 수상한데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여기 여기 왜왜왜 여기 안에 어 어 이거 봐! 이거 봐!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! 어? 이걸 내가 훔쳐갈 이유가 없는데 아니 뭐 다 없어졌으면 얘기를 알았는데 그거 하나만 없어졌어 진짜 이거는 검은 진주까지 뺄걸 아 이거는 진짜 어 차라리 검은 진주까지 없었으면 뭐지 이랬을텐데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의심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됐습니다 아 와 담아야 담아야 또 내 지뢰 다 가져갔어 내 지뢰 아니 근데 쟤는 쓰지도 못했는데 왜 가져가 뭘 사야되는데 어 형 큰일났다 수풀에 지뢰 박았는데 어디 놨던지 안보여 가장하면 멈춰있을 수도 있다 와 우리 뭐 C4같은 것도 살 수 있네? C4 하나 살까? 아 GPS구나 가만있어봐 총 하나 사야겠어 와 총 하나에 진주가 무슨 골드 진주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사망아 이리와봐 어? 어디? 이렇게 하면 너 되나? 뭐야? 프린트 아니야 그거? 뭐가 타는 소리가 난다 형 그렇게 하면 내 프린트 돼? 안되네 그니까 뭐 뭐가 되는 거지 누구한테 쓰는 거지 이 프린트가 벽 아 그 아까 그 어제 원펀맨 그린 거 그거 그거 아니야? 그런 거 그릴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? 형 화살밖에 못사? 지금? 아니 잠깐만 빼간다 이것도 이것도 빼가 이것도 빼가 맞지? 맞지? 이것도 담아둔 순간 빼가려고 그랬잖아 아니야 형은 쉬프트 버튼도 안 누르고 빼갈 사람이야 반만 빼갈 사람도 아니고 빼가지마봐 아니 다시 너라 야 공룡 대전 한 번에 끌고 와가지고 진짜 클루 재회전 한 번 가자 이거는 드리겠습니당 내놓으세요 이 넘버 뭐식인데? 화살이란다네 사야겠다 핫키를 뭘 누르라는데 뭐지 그게 핵키 아니야? 어? 아 잠깐만 써봐 뭐야? 형 눈 안 나빠진거 아냐? 눈 안 나빠진거 아냐? 오 바뀌었다 어 보랏빛이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죄송합니다 신이 나서 와 어이가 없네 잘 부르십니까? 그때 들었는데 눈이 형이 틀어준거 죽고 싶지 않으시면 조용히 하세요 나 그거 없어졌어 컴퓨터 포멧 타다가 왜 없애 나 대해야 심령논릴 깜이 대해야 하 진짜 됐다 그 내어가는데 유니크야 유니크 저 잠깐 화에 들었다 잠깐만 안되겠다 형 튀자 나와봐 나와봐 우리 그 설인 아니 저기 뭐야 그 북극 말고 어어어 깜찍 옆으로 떨어질 뻔했어 그 북극 말고 우리 저기 너무 세지 않나 거기 오늘은? 아니야 아니야 설살? 우리 우리 여자가 뭐 타고 이건 타고 갈 거잖아 우리 어 형 그때 우리 밥을 안 듣고 가? 밥을 안 듣고 가? 너무 임팩트 있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닌가? 처음부터 이거 말고 임팩트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아니 근데 야 그 용은 어떻게 잡는 거야 용은? 용은 소환해야 될걸 응 아 야 우리 용 소환해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 옆 동네 저기 우리 그 돼지 잡아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불러가지고 잔치 여기도 잡아야 돼? 세상에 수통이다 덮고 가야지 일단은 그 갑시다 뭐지? 밥 좀 챙기고 갈게요 설산 한번 갑시다 설산 밥을 챙겨야지 발음 잘해야겠다 밥 좀 챙기시고 랏도 있네 여기 낫으로 그 하이바퀴는 건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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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낫으니까 복갱이 하고 있으면 돼 기갱이 가자 마개총 인간적으로 돌 돌은 이제 좀 그만 좀 집자 아 나 사치 좀 즐겨야겠다 안 되겠다 형 우리 집에 물 새 어디? 물 새 왔는데 아까 여기? 물 샌다고 개가 짓는데 그런가 보다 어때 형 나 마개총 같지 않아 이제? 잠깐만 얼어 죽을 수 있다고? 못 앞으로 세 개 들고 가라는데? 그 정도야? 설산이니까 와 진짜 그런 거 다 구현은 해놨네 아니 엄마가 내가